제주섬 플라산이 벌금 흙에 단풍이 들 때가 되면 제주섬은 온통 고랑께 감귤이 익어맞습니다. 감귤랑은 옛날부터 대양랑이엔 고를 만큼 제주사람들 신딘 큰 희망이라수다. 과수원의 지락지락 연 감귤은 눈으로 베리는 것만으로도 푼드렁한 행복감에 푹 절개허기 때문이라 말씀 그치록 제주사람광 히로애락을 거치하여 온주밀감은 서귀포시 서흥동의 최암으로 뿌리를 노렸진 꼬라 말씀 이 머울은 감귤료도 유명하지만 도심 헌가운 뒷 조연히 그냥 남아이신 머울로도 잘 알려져 있어 말씀 오늘은 풍요로움광 생동광임이 넘치는 온주밀감의 고장 서귀포시 서흥동을 댕겨왔수다. 연날 서흥동은 옆이 동흥동이형 거치 풍로행 굴렀던 머울이오다. 서방이 산뽕오리로 둘러정이서분한 그 문양이 마치 파리담댄 회의 맛임 그 일름에 마치왕 저시래도 떳떳한 날씨랑 서계절 풍요로움이 거득한 머울이오 아이고 여기 어르신님들 모여서 있구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좋은 머리와전 이거 요즘 아장거로쿠다 가운데 좋은 마을이오다 이 흙담소낭 이거 참 보물인게 맛임 아이케 난 어떤들 오늘 정보여주소가 아 연거 오늘 날도 좋고 나네 학교 아이들 운동하는 것도 보고 허전형들 나와니깐 이렇게 꼰지들 보자 예 이 낭거릴리 워낙주소다 이 낭은 어떤 소연이신 낭육광 이 나무는 우리 서홍동이 과거에 지형이 화로 모양이라고 해서 원래 서홍동은 홍로라는 마을을 홍로현 홍로라고 해서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그 마을내에 뭐 자주 화재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원인이 이제 뒤에는 좀 했지만 앞에가 너무 허하다 좀 트였다라고 해가지고 그 원인이 아닌가 해서 1910년도에 그 당시에 향장이신 고경천 진사님께서 아여 앞에 터인 꽃을 이제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걸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착상력 해가지고 우리 마을 여러 사람들이 모다들어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나무를 심게 된 것이죠 예예 다른 마을의 강 보면 한쪽이 좀 허술하면은 요런 그 탑이나 거욱대나 요런 것만 세워 내부는디 병회도 여기는 좀 똑똑한 어른이 계셔가지고 참 우는 날 이 체력 될 줄 알아시는 게 맞습니다 화재가 조진 모어를 지키는 헌한 사람들은 흙담을 싸멍 소낭을 심으십시오 그때사 모어를 지키는 헌 일이지만은 소낭이 이 체력 짙게 풀릴 노령 아름들이 숙질이 될 중 요게 가라 시커마심 이젠 감히 울려 보기조차 힘든 소낭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짚어져 갑니다 낭이 이거 좀 신기가 있었든지 아 이거 다른 데는 저 재선충여 뭐여 뭐 해도 이거는 뭐 그 자력 관리안에 좀 시시해 마시게 이거 완전히 아니 그냥 어디 하나 울릉하게 벌거면 시든지도 없고 우리 동네 어르신들도 왕의 시부야 이거 지금 열로운 어르신네도 그 얘기를 많이 구전으로만 들으십시오 영 우측에서 내려오는 거 실질적으로는 지금 80여세 난 어른들도 이 심는 거는 보지를 못해서 마치 이거 심는 거 이 경험을 칠할 쪽에 우상 보면은 1910년도 경에 그 아이때 이라시면은 지금 101,20서를 넘어 볼 라인 말로만 어머니 아버지 해 난 거 말로만 들을 때 쪽에 이 저 홍리하면은 뭐니뭐니 해도 이 저 이 밑강 우리 뭐 이본말이지 말이냐 최초 그 원주감줄 그 시원지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 대표성으로 원주감줄이 나온 드라마시 그 성당에 보면은 한 103년 된 양 낭이 홍구로가 지금 보존되어 있고 그 일본에 교섭해 가지고 우리 저 왕번낭 전에 답례로 받았다는 데가 어디구나 이스마일 그 엄신부라고야 한국말로는 엄신부에 너고 독일말로는 예를 들어서 이스마일인가 뭐 다케신구 예 거기가 옛날에 제주성당 제일 처음에는 한원에 있다네 후실되면서 좀씩 신축난인가 뭔가 일어나네 중심되네 요 성리로 와십주게 그것이 지금 이제는 그냥 면역이집으로 변했었단말고 그런데 그때도 왕번낭 14그루를 일본에 보냈다는 애야 답례로 해가지고 우리 온주밀감 이게 열 몇그루가 와서 그중에서 혼하나만 했었단말고 예 경월거보다 100년을 넘어 놓으니까 그것이 그거에도 잘 간양했으다야 아이고 작년제작년에 곧 두검성계만은 어떤 어떤 약도 부르구야 예 추산도 놓고 그게 요새 어떤게 관련된에 지금은 혹은 사람 없다고요 감귤산업 발상진게 맛있냐 이거 한번 가보죠 가보게 마시냐 예 없어들 가보게 이게 그 말로만 듣단 100년이 100년 넘은 감귤랑이오다 제주섬 전체에 온주밀감을 전파시킨 아버지 아니 조상님이엔 고라도 됐구다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하영 약해졌지만은 경허에도 과실 뜨문 여름이 연댕헌한 혁명이 신비함에 탄성이 절로 나음신게 맛잇 이 나무가 우리 대안의 최초의 원주밀감이다 자랑스러운 나무 저주도를 다 매정살린 것 중에 이것이 와가지고 이 후손들이 이 순을 끊어가지고 전부 다 접붙인 겁니다 저희 처음에는 예 왜냐면은 이 옆에 염돈과원 조선시대에는 그 뒤가 좀 그 이제 중심질환 안생이 닮은데 이거는 그냥 완전 재래줄 맞습니다 재래중 재래중 대무지나 아니면 우리 저 아까 말한 산물이나 뭐 이런 지각 뭐 이런지 완전 재래줄은 헌데 이 온주밀감 이 지금 상품성이 되는 지금 지금 상품성 되는 것이 최고로 들어온건 이게 예 그전이건 나라에 바치는 용도로 놨고 요거는 산업으로서 밀감 산업을 일으키는 가장 조상이 된 낭이 여기 있는 이 나무 분이신 분이라고 해야 보셔야 될 구닥에 이 머얼은 자랑할 것이 너미하오다 또 백년이 넘은 감귤랑들이 시젠해엔 머얼의 신 헌 농정을 쳐자수다 이 감귤랑은 울히 백 헌설이 돼잼 허는디 세월이 무색하게 도랑도랑 여름을 연 낭이 도랑케 익을 철이 재개오라심은 험수다 여기 홍노 양계장 여기가 서홍동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양 토종딱 홍노 노자가 늙을 노자로 노인회니까 노인회니까 경사 홍노 노자는 늙을 노자 노인들이 노인회 노인회에서 운영을 줄여서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될 수가 이 사업은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어디 소일거리도 없고 아무래도 사회에 어떤 기여하는 뜻도 될 것 같아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이것을 우리가 사업개혁을 세워서 관청에 올렸더니 승인이 나서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이것들 두 달 반 두 달 반 두 달 반에 카마심 이야 저게 검수다 아직도 떳떳하오다 과세 곧 권장하네 아까 과세 난간생이구나 이거 하나 드셔먹고 하나 이거 먹어도 돼 옛날 생각하여 옛날 저기 노래불로 하는 사람도 있고 위정란 생각하는 한데 몸이 힘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또 올라오면 안 나오자 임수가 널리 토당하게 악격 놔뒀어 전향정신 전향정신 이게 나올텐데 이제 나오자 아 그건 배지근하다 이거 아까 독서기 먹으면 아무것도 다릅니다 뭐라고 할까 조금 모임기가 있어요 우리도 실제 그걸 해봤고 일반 계란하고 차이는 계란을 까서 노란 계란을 계란이나 바늘이나 있으시게 있으시게 쓰셔보면 이게 퍼지질 않아요 그래서 모인다고 뭉치는 힘이 있구나 생명체가 아무래도 이신거 어신거 그러니까 더 좋은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 더 좋은게 더 좋은게 학교 그는 여기서 저거 한번 맛 빠질까 맛이 귀연걸음을 이렇게 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하는데 토종 딱 하면 알려진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꺼는 자랑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맛이 좀 틀리니까 정신때도 되고 이걸로 대접을 해볼까 먹여준대는 고맙고 먹어봤는데 먹여준대는 고맙고 먹어봤는데 주면 막 선전 많이 해 드릴거다. 모래손님이 와쨍허연 심좋은 토종떡 두어머리자방 지실도 맺겨놓고 몸에 좋은 약제도 놔 장시간 푹 끓여내민 먹음직한 독백숙이 완성이 되는디 보기만 하여도 쫄깃쫄깃 허예배연에 침이 덜칵덜칵 넘어감수다. 그 맛이사 당연히 일품 아니었구가 맛을 볶고다. 가리로 딱 찔렸어. 잘 닮았었다. 아이고 쫄깃쫄깃 니가 이것이 먹은 독중에서 제일 맛조수다. 예 듣기가 좋수다. 잘 질러왔수다 이거. 재료가 10가지 들어갔습니다. 아 공허구 예? 예 이거 예 포양맛이요. 포양탕입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포양탕 되십시오. 이치록 공기종기 모형 백수불 먹당분안. 고맙수다. 어려실적 추억이 떠올람수다. 저기 봄낭 빙에기 지키려내면 까매기물을 가버려. 아이고 그거 못지켜면 막 욕듣고 오죽해소가 저도 어린때보면 우리 신정집에 이렇게 통에 불목에 턱이 이렇게 돌아오면 그거 먹으면 생각이 남수다. 통에 연근해 새끼도 하면 독새끼도 하면 영영 주수다 아 주수다 먹으면 먹었단 욕허연근해 우리 도화지 바꾸고 또 가게에 가면 반지 바꾸고 하면 화장품 바꾸는 건 괜찮은데 경안이 형 그거 먹어 울었단 욕먹은 그거지 않았어? 무슨 운동을 할 때나 그래서 이렇게 키가 컸습니다. 기억에 큰 생이오다. 훈막과 정성이 곧욱 우러난 백수군을 노노왕 머금어 올 사람들이 넉넉한 인심을 느껴밤수다. 예전부터 경허해왔듯이 늘 노물 위허형 베풀엉 살아온 소웅둥 사람들 경허안산디 노선 나그네신디 베푸는 인심도 후지고 넉넉허우다. 밥도 먹었고 몰 회장님이 특별히 배워줄게 시젠 허멍 비닐하우스 안틀에 달한 감신게 맛임 이딘 여러가지 감귤 종류 묘목들이 허감신게 많은 이 안티석허가는 감귤 몸목들은 먹을 사람들이 직접 손본댕의 맛임 제주도 온주 감귤이 시원지 이단 보단 멸종위기 재래종 감귤이 육성 보존뿐만이 아니고 매해 감귤 몸목을 무료로 나눠 정 신극의 허전 험이엔 맛임 아 여기 아찐장샘이 맛세임 아이고 이제든 물로 하영 남신게 양 칼칼 남신게 옛날에 막 물 좋아났어 여기 이제는 그냥 이제는 오염되버린게 정해져 일구일구 쓴 된생이네 저 저 괴기들 노는 거구나 안 들어간 때는 물허벅으로 다 져다는 거 다 정해집서 우리 어릴때는 물 여자들은 물 저 허벅으로 저당 먹고 그 물 항류에 놔그래요 그러시니 이제는 이 물이 양 오염이 되네 양 이제 시키고는 안 되는 맛이게 수도관에서 보니까 수도관에서 보니까 수도관에서 나오게 되는 전부 다 이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 우에 양 이 우쪽들이가 이제 과수원이고 그 다음에 또 지하 농업용수도 파불고 해보니까 양 물량도 많이 줄어들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또 얕은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이라 마시게 옛날에는 천년 지하수인데 이제는 오염이 되면 이 물이 실수로는 이제 부적당하던 요번에 양 판정나가지고 우리 양 그냥 보존만임수다 지금 이제 여기 물을 안 마신 지가 약 한 81년도 이후에는 먹지 못했습니다 아 이 지장세민 이 지장세민 송나라에서 술사 고종다리를 보내엉 제주도 지목을 만딱 끊어 왕무 지재가 나는 걸 막장 해신디 허주만은 헌 농반이 지혜로 세밀 지켜냈고 이후로 멀 사람들은 물걱정으시 살았전 거랍니다 전설광고치 진 세월 흘러온 제장세민 농반이 지혜에 꼼짝것이 넘어간 고종다리를 비웃으며 오늘도 요요요히 흘렙수다 서홍동은 정말 무지랜 거으신 머오리우다 지장세미 마랑도 또 하나 유명한 물이신디 바로 이 순반천이라 마심 제주사람들이 험은 한 번쯤은 가바실 천지연 폭포 원료가 됩주 마심 귀창을 순빡 채우는 시원한 물소리광 떰을 시켜주는 써넝은 보름이 지친 여행객신 디 잠시 쉬어가랭 험신게 마심 소홍팔경 사진도 여기다 전시했구나 참 좋다 아 먼나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건 애교문 소홍팔경 한옥 자 커피나 한잔 먹은 가볼까 자 안녕하십니까 나 요즘 아주 크다 여금돌아다니 했더니 예예예 안줍어요 그래 안줍어요 들어볼말도 있고 네 병업주만 여기가 직접 운영을 어느 단체에서 운영임수가 아 어느 단체가 아니고요 작년부터 저기 공개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뜻 있는 사람들끼리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바리스타 교육 받았네 햄수다 이디서 제일 시원한 것이 뭐올까 이디서 제일 시원한 것은 우리 동네가 저기 밑강 주산지 아니고 하귤 하귤 우리대로 다 백견 냉동시켰다네 그걸로 주수햄수다 하귤 주수 뭐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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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빨 실려올 정도다 이거 진짜 맞혔어 잘 맞혔어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영펄고기 우리 농산물도 하영산전하고 고생하십쇼 네 고생하십쇼 네 모호를 위허는 일행어민 유나허시 발버성 나사는 서홍동 사람들 헌세기가 넘도록 서홍을 떠들단 백년의 귤향기는 제주전역을 귤림추색으로 물들이란도 고쳤고 사람들은 시피뿌리백인 난같은 단단한 모험으로 끝없이 발전을 이루어 왔소다 오래 고정이신 풍부한 자연유산과 더 나신 미래를 위하여 문어를 양보하는 모 그것이 서홍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아닌가 하영수다 아이고 송반찬에만해 조족하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난 이딧 발동근한 너무 실루스다 아이고 이거 발 끝차점직하다 하하 오늘 역사 전통 깊은 마을 서홍에 와서 정말 마을 사람들이 전통이 깊고 부지런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마을이 잘 돌아가고 오랫동안 기억될 것 압니다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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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 assumed 고맙습니다 그면 마을이 잘 한글자막 by 한효정